Q. 캐치의 뮤지컬? 제가 뮤지컬을 좋아하기 시작한 게 5살 때부터인데 4살 때 제가 한국에서 뮤지컬 캐치 내한 공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 팀들이 와서 했던 캐치였는데 그때 캐치를 보고 아기가 너무 감명을 받았었나 봐요. 그래서 보통 4, 4살짜리 남자애들이 꿈꾸면 공룡 꿈꾸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캐치가 나오는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캐치를 좋아하는 상태였는데 5살 때 한국에서 대학로에서 캐치 해적판 공연이라고 하죠. 라이센스를 정식 수입 안 하고 그냥 털복숭이 옷 입고서 고양이들 나오는 가짜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때 5살이었는데 그걸 보고선 내가 만들어도 저거보단 잘 만들겠다 해서 그때부터 뮤지컬을 만들고 싶다는 너무 막연한 꿈을 갖고 지금까지 계속 뮤지컬을 만들어야지 하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계속 뮤지컬 저희 어머니가 육아에게 있던 티켓들인데 계속 뮤지컬 백화점 7층 공연도 보고 동승로도 가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공연을 보면서 좋아하다가 11살 때 한국에서 캐치 투어를 해요. 그때 당시에 서유도윤 대표님이라고 요즘 한국의 뮤지컬 대부신데 그때 제가 초등학교 끝나고 시외버스 타고 경희대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캐치가 오픈하는 날에 서유도윤 대표님도 그 당시에 젊은 프로듀셔를 썼고 그래서 4학년짜리 애랑 처음 뮤지컬을 오픈하시려는 서유도윤 대표님이랑 둘이 로비에 5시에 덩 안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누가 데려왔니? 그래서 저 혼자 뮤지컬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되게 신기하게 얘기하셨나봐요. 그래서 어셔 극장 안내하시는 분한테 부르시더니 이 친구 오면 그냥 빈자리를 항상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푸셔서 근데 저도 굉장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공짜를 좋아하는지 83회 공연을 다 보러 갔던 거예요. 애기 때 그렇게 해서 계속 뮤지컬을 보면서 이제 뮤지컬에 더 팬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한국 뮤지컬을 보니 캐츠에서 봤던 그냥 뮤지컬의 그런 게 아니라 그때 뮤지컬 붐이 한국에 이기 시작하면서 라이센스 뮤지컬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뮤지컬 팬이 많아지고 뮤지컬 공연이 엄청 많은데 정작 조금 머리가 차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뮤지컬이라고 그냥 뮤지컬을 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얘기 아니면 우리가 알던 얘기들은 뮤지컬로 나오지 않지 라는 고민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뮤지컬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노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편의점 알바를 미성년자인데 했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알바해서 한 500만원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창작 뮤지컬을 만들겠다고 500만원을 갖고 이제 예수의 전당을 간 거죠. 그래서 예수의 전당 기획팀장님한테 저는 이제 대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기획팀장님이 500만원으로 대관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는 500만원이면 제작비가 다 될 줄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500만원이면 너가 정확하게 한 23분 정도를 빌릴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창작 뮤지컬이 올라갈 가망성이 없다. 왜 그 누구도 프로듀서도 창작 뮤지컬을 만들려 하지 않을 거고 지금은 라이센스가 되는 시장이니 그냥 우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서 뭐 심지어 영과를 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신방과를 가시래요. PD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조금 다른 길이었고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결심을 한 게 어차피 한국에서 창작 뮤지컬을 만들든 미국에 가서 창작 뮤지컬을 만들든 어차피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미국에 가서 차라리 만들어 버리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 뮤지컬에 대한 사대주의가 존재하니까 한국에 대한 소재라도 미국에서 만들면 다시 한국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무작정 미국에 유학을 준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뉴욕으로 처음 왔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처음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타임스퀘어로 곧바로 갔어요. 호텔이 아닌 그래서 이민가방 두 개를 들고선 극장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처음 봤던 뮤지컬이 아마 에비뉴키였던 걸 기억해요. 점심 공연을 그래서 뮤지컬 보고 그때 딱 와서 느낀 게 얘네 이야기를 영어로 하고 자기네 얘기를 하니까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얘기도 뮤지컬을 뉴욕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학교를 시작하면서 대본이랑 이런 거 많은 게 쓰기 시작하고 우리나라 얘기를 어떻게 쓰지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시안이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역량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듣고 싶어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기회를 주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많은 브로드웨이 공연이나 오프 브로드웨이 공연을 보기 시작하니까 아시안 배우가 등장은 해요. 근데 그게 인종적인 다이버시에 맞추기 위해서 껴놓은 캐스팅처럼 보이는 거지 필요해서 넣은 캐스팅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2년도였는데 그때 한참 신조아 배가 위안부에 대한 망언에 쏟아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외국 친구들한테 컴포트먼이라고 아냐 했더니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편안한 여자들을 정말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노예 사건을 모르냐니까 아예 그냥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잘 배우고 외국의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했었는데 얘네는 그냥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서 이 얘기는 조금 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네이버나 한국 뉴스, 인터넷 뉴스의 정저지화 속에서 살던 거였지 막상 외국인들이 어떻게 아시아 문화를 알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이야기들이 얘네들 얼만큼 펼쳐져 있는지를 처음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미국에 왔을 때 사실 현대차가 많이 없어서 되게 많이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현대차가 정말 많은 것처럼 광고가 되고 하는데 막상 오니까 사실 도요타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으면 이게 펼쳐지가 않겠다 싶어서 이제 위안부 대본을 쓰기 시작하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500만원이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제작비를 아니까 이제 하이닝타운에서 알바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알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웃긴 게 자꾸 자기 위안을 하면서 저는 뮤지컬 하러 온 건데 자꾸 하지만 생활비가 필요하고 뮤지컬 제작비 모아야 되니까 알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자기 위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 2회로 시작했던 게 어느 순간 돈에 눈이 멀어서 주 7회로 바뀌어 있고 점심만 해도 될 거를 새벽까지 할게요 하고 주머니에 캐시가 넣는 게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첫 유학 2년의 삶이 학비 내고 집값 낸다는 목적 하에 알바가 주가 된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도 뮤지컬을 하고 싶으니까 자꾸 대본들 극단 주에 대해 이메일도 보내고 하는데 뭐 답장이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역시 뭐 아시안이 보내는 거니까 뭐 그렇게 뭐 관심 있게 주지 않겠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유학 온 지 3년 차에 지금 피안세인데 그 당시 여자친구가 저한테 너 뮤지컬 하러 왔는데 손에서 뭐냐 마늘이랑 고기 냄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곧바로 일을 관두고 딱 보니까 은행에 한 300불 있더라고요. 그래서 300불 갖고 스테이플스에 가서 위안부 대본을 한 70불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공연 극장 조대 때 그냥 하드카피를 이제 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그날이 제가 엉덩이를 뗀 날이에요. 왜냐하면 항상 집에서 고민만 하고 왜 안 들어줄까 이메일만 보내고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냥 바라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엉덩이 떼고선 극장들한테 찾아가고 직접 보여주니까 6명한테 답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메일로 답장했는데 답장 안 주고 내가 직접 찾아가니까 주냐 했더니 이메일 워낙 많이 오는데 그냥 너가 눈에 보였으니까 내가 읽을 동기가 생기지 아니면 왜 주겠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생활패턴을 되게 많이 바꾼 것 같아요. 그냥 뭔가 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날 3시간 안에 모든 걸 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곧바로 전화해서 지금 만날 수 있냐 내일 만날 수 있냐 약속을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이 점차 진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극장주한테 돈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극장주한테 갔는데 오퍼브로드의 극장 중에 세인카이멘트 극장주가 어? 나는 컴포트먼트에서 뭔지 아니 너한테 대간 시즌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럼 대간료 얼마 줘야 되냐 하니까 워낙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난 정말 너무 어울리고 싶은데 대간료를 좀 깎아줄 수 없냐 했더니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눈이 되게 간절했나봐요. 그래서 정말 전기값이랑 그냥 보험비용 받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 돈을 제가 3개월 안에 모을게요. 하고 이제 약간 김선달처럼 뜬구름을 잡고 그거를 이제 팔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4주 렌트를 한 거 갖고서 이제 투자자들도 없어요. 투자자들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주변에 돈 많은 배우들한테 가서 투자해주세요. 그러면은 오백불부터 만불까지 다양해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아 나는 돈을 투자를 못하겠지만 이 사람이 만나봐요. 이 사람이 투자해줄 거야. 이렇게 계속 이렇게 토스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막 제작비 많이 모으러 갈 때는 점심을 여덟 번씩 먹은 정도 있어요. 점심 약속이 여덟 번을 먹어야 돼서. 근데 제가 사실 먹는 걸 좋아해서 그거는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고 한 3년 동안 왔다 갔다 투자비 받고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대관료 낼 수 있겠다 했을 때 이제 오디션을 연 거죠. 근데 뭐 제작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관료 겨우 내고 배우들 돈 줄 것도 없고 그래서 아예 오디션 공고도 그냥 무급이라고 올렸어요. 왜냐면 아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무급이라고 하니까 누가 오디션을 보러 올까 해서 한 3시간 정도 방을 빌렸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오겠지 이렇게 하고 빌렸는데 그때 저 좋아하던 친구가 밖에 나와서 야 우리 오디션 룸을 연장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서브미션이 800명이 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근데 봤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아시안 배우들은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대사 한 줄, 역할 하나도 받을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인이고 누구고 그냥 모든 아시안이 다 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컴포트먼트의 주인공들이 일본인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너가 이 작품을 함으로써 너가 나중에 일본에 못 갈 수도 있고 해를 당할 수 있는데 괜찮겠냐 하는데 자기는 지금 이 기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돈도 못 준다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역할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15명 뽑으려다가 48명 뽑아버렸어요. 다 같이 하고 싶다니까 의미가 좋으니까 다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오디션 장도 저는 그때 어리고 아시안이고 사람들이 무시할까봐 이분도 한 300분씩, 500분씩 밖에 투자 안 하신 분들인데 최대한 나이 많으신 백인분들로 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 백인 나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또 오디션 보러 온 친구들도 뭔가 있나보다 하고 이렇게 싹이 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디션을 왓치고 리딩을 하고 했더니 언론에 몇 개가 공연에 대한 게 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아침 9시, 8시 왜냐하면 시차 때문에 8시, 9시가 일본에서 전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언론이나 아니면 플러스 8일로 오는 전화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못하니까. 근데 분명히 이거는 되게 격양되고 상기된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이겠대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그때 곧바로 돈도 없는데 회사를 빨리 차렸어요. 그래서 공연에 대한 회사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없으면 소송이 걸리면 제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회사 변호사한테 얘기해라 하고 변호사도 없어요. 그래서 아는 분 변호사 구해서 그 분한테 여쭤봤더니 시간당 300에서 500불이라는 거예요. 자기 페이는 그래서 알겠다고 한 시간만 빌려달라고 하고 500불 드리고 질문을 40까지 드렸어요. 그래서 한 시간밖에 저는 페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협박 전화들이 오는데 답장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애가 막 이러니까 도와주겠대요. 그래서 답장 해주시고 그러더니 거짓말처럼 소송한다는 협박 이런 게 점차 쭉 시작하더라고요. 회사가 있다는 사실 하나에 그렇게 해서 뮤지컬을 올리게 됐는데 이게 타임스퀘어 빌보드인데요. 제가 항상 갖고 있던 꿈이었어요. 우리나라 뮤지컬이 뉴욕 타임스퀘어 빌보드에 올릴 수 있을까 근데 그때 당시에 홍보비가 한 1500불 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 근데 이거를 뭐 어디 기차역에 광고를 뿌리고 뉴스페이퍼에 뿌리는 것보다 이 한 장의 사진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하고 싶어서 은행에서 1500불을 캐시로 뽑아가지고 이 광고 빌딩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다 광고하고 싶다 했더니 은행에서 신용카드 플랜 보여주듯이 쫙 있더라고요. 한 시간부터 한 달까지 근데 다 0이 너무 많아요.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나는 이걸 할 수 있는 건 없고 지금 1500불 밖에 없는데 1500불이면 몇 초가 나올 수 있냐 했더니 초단위를 해보지 않아서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밖에서 봤더니 광고가 한 58초에서 57초인데 한 다음 광고가 넘어갈 때마다 검은 화면이 한 1, 2초씩 있더라. 그러면 그거에 잠깐이라도 넣어줄 수 있냐 했더니 넣어줄 수는 그렇게만 넣어줄 수는 있는데 광고가 페어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셔플로 돌려버린대요. 그래서 날짜는 알려줄 수 있는데 몇 시 몇 분에 나올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그래서 1500불 주고 PDF파일 주고 집에 왔죠. 그래서 친구들이랑 24명을 정했어요. 7월 18일날 누가 24시간 거기에 상시보초를 쓸 거냐 그래서 트라이팟 하나 놓고 같은 카메라에 배터리랑 SD카드랑 여러 개 준비해서 매 분 57초마다 그냥 무작정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시 34분에 찍힌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못 봤을 거예요. 걸어다니는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1초 만에 지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만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사실. 저희도 기다리고 계속 있다가 사진기에 찍혔다는데 못 봐가지고 저도 이거를 눈으로 못 봤어요. 그래서 그때 핸드폰 하고 있었나?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진 하나가 사실 이 뮤지컬의 홍보에 엄청난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저는 거짓말을 한 적 없어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 그냥 사진 한 장만 보여줬는데 그냥 한국에서는 그냥 왜냐하면 기사분들이 오프 브로드웨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기사가 양산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브로드웨이도 아닌데 이런 게 있어서 근데 그냥 사진 한 장에 그냥 그 다음에 다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온라인에서 한 티켓이 20장 정도 팔렸을 때였는데 기사가 막 나고 미국 기사도 나고 막 하니까 한 3일 후에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찬 거예요 매진이 그래서 결국에는 첫 회 2회 공연하고 어느 날 봤더니 구매자 목록에 방기문, 오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봤더니 유엔 인권사무소에서 아예 한 공연을 다 사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공연이 다 매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 공연 만드는 게 되게 쉬운 거구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역시 뉴욕이네 관객이 맨날 차고 친구들이 보고 싶다는데 초대권 안 주고 그때 초대권 주라고 하면 괜히 화내고 그랬어요 내가 너네 엄마 음식점 가서 공짜 달라고 그랬냐고 이러면서 공연하고 싶으면 돈 주고 보라고 할 정도로 아 공연을 하면 잘 되는 거구나 라는 착각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제 의미가 좋았고 배우들도 너무 좋아하고 배우들도 막 공연 끝나고 내가 다음 기회에 가서 오디션해서 오프브로드 크레딧 있으니까 더 잘 돼 이런 좋은 말도 있어서 역시 의미가 좋으면 좋은 거구나 했는데 제가 열정 페이를 주는 장본인이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무급으로 사람들을 막 휘둘린 주인공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에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는다 하죠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다 같이 뜻 좋자고 하는 거고 뭐 강요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누군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막 제가 돈 안 주는 악덕 업체처럼 소문이 나 있고 소문이 계속 돌잖아요 처음에 화가 나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돈을 줘야겠더라고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이때 소문이 돌쯤에 제가 다음 작품이 있었는데 그린카드라는 이민자에 대한 작품이었는데 그때도 제작비는 많지 않고 모두한테 돈을 줘야겠다고 약간 공산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스텝이 많으니까 갑자기 돈이 다 적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도 무급은 없으니까 이러면 욕은 안 먹겠지 근데 더 욕 먹더라고요 잘 안 주는 게 낫어요 조금 주면 더 욕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린카드라는 작품은 제 룸메이트 얘기였는데 같은 유학생이고 같이 룸메이트였는데 배우를 하고 싶다고 막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목숨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안이고 배우가 하고 싶은데 어디 오디션에 가면 발음이 안 좋다고 기회가 안 오고 어디서는 됐는데 영주권 그린카드가 없다 해서 안 되고 기회를 가야 될 때는 신분을 원하고 신분이 필요 없는 데서는 뭐 아시안이라고 안 뽑고 계속 캐치 트위터가 반복이 되면서 이제 어느 날 옆방에서 제가 발견을 했죠 그래서 그때 충격을 많이 받고 이 형에 대한 얘기를 써야겠다 해서 썼던 작품이고 어 12월 28일 날 이제 컴포트먼이 끝나고 이제 많은 프로듀서들이 한국에서 이제 메일이 왔어요 아 컴포트먼 한국에서 해보고 싶다 뭐 막 진짜 모든 뮤지컬 프로듀서가 정말 다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27일 비행기 타고 이제 가는 저는 12월 28일에 아마 저 태평양 어디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딱 도착하니까 이제 핸드폰 문자가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되는구나 하고 봤는데 프로듀서들의 연락처가 아니라 다 무슨 사회부 기자입니다 누구 기자입니다 라는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이제 짐 이렇게 럭게지에서 빼면서 왜 이런 사회부 기자들이 전화가 오지 봤더니 그때 위안부 야합이 터졌던 거예요 그 일본 정부랑 그래서 그 한국의 그때 상황상 이제 컴포트먼이나 위안부라는 소재는 12월 28일 이후에 말하면 정부에 찍히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뮤지컬을 하겠다는 프로듀서들이 다 그냥 거짓말처럼 아 저희가 사정이 있어서 뭐 제작을 못하겠습니다 뭐 왜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정부에 찍히면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고 뭐 세무조사도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컴포트먼을 하겠다고 막 용기있게 나서는 사람이 다 없어진 거예요 왜냐면은 위안부라는 문제가 소녀들에 대한 문제였는데 어느 순간 프로파겐다가 된 좌우가 나뉘에 갑자기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같이 하는 프로듀서 배우 김수로 씨를 만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컴포트먼을 하려고 오셨는데 상황상 이러니 뭐 차기작이 있냐 그래서 그린카드라는 게 있다 그래서 아 그럼 그거 내용이 좋으니 나랑 뉴욕에서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제 차기작이 그린카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도 한국 스타일상 제작비라는 게 책정이 되고 제작비에 맞게 살림을 꾸려야 되는 거라서 뭐 공연을 올리다 보면 제작비가 막 늘어나게 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거기서 돈을 더 주세요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엄청난 부담이 오기 시작했죠 돈을 더 주게 할 수도 없고 돈을 더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제 막 언론들이나 이슈들은 이제 포커스를 하고 시작하고 얘의 두 번째 작품은 어떤지 막 보기 시작하는 부담이 오이고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원하는 그림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제작비로는 그래서 조명 조명을 칼라 조명을 달고 싶은데 칼라 조명을 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친구가 일하는 조명 가게가 있는데 거기다가 야 한 달 우리 가게는 한 달 그 뭐지 리펀드 폴리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공연이 3주니까 그럼 너네 가게에서 조명 30개만 살게 그리고 공연 끝나고 환불한다고 근데 봤더니 환불에 막 두세 번 이상 만지지 말라 써있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두 번 밖에 안 만졌어요 달 때 때 때 그래서 30개를 샀죠 없는 돈에 신용카드로 그래서 막 그럴 정도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칼라 조명을 달아다니까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때 느꼈어요 아 돈이 없을 때 뭘 하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막 이제 열정으로 하는 거는 욕을 먹는 거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는 배우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페이나 정확하게 준비를 하자 해서 수령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형이 이제 우리가 어 이렇게 그냥 제작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노조 정확하게 쓰고 여기 유니언들이 미니멈 페이랑 이런 거 다 맞춰서 가봅시다 해서 근데 한국 사람들이 노조 공연을 한 기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볼 사람도 없었어요 노조가 얼마인지도 몰랐어요 인터넷 보니까 뭐 주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 리허설까지 공연까지 10주에 미니멈 주고만 맞춰주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계약서를 쓰고 이제 노조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줘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그 보험도 저희가 내야 되고 얘네 연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미니멈의 두 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작비가 우리는 많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돈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올리긴 올렸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막 미니멈이라는 걸 정해 놓으니까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부탁해서 저희가 지금 돈이 없어요 못 내요 했는데 이거는 못 내면은 그냥 공연이 중단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공연에 겨우겨우 올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제작비가 없으면 공연을 하지 말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 이제 이때 인터뷰를 하는 작품이 이제 한국에 있던 라이센스 뮤지컬이었어요 아니 한국에 있던 한국 청장 뮤지컬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영어로 바꿔서 미국에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갖고 있던 게 우리는 맨날 미국 뮤지컬 한국에서 하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뮤지컬 영어로 바꿔서 하는 경우는 없을까 이렇게 꿈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해보자 해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나름 반응이 좋았고 이제 한국 제작사들이 우리 뮤지컬이 영어로 바꿔줘 우리 뮤지컬이 영어로 바꿔줘 이렇게 러브콜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런 부담도 있고 돈이라는 게 항상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작비를 받더니 저희가 얼마 쓰는 걸 대충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줄 테니 또 만들어 주라 또 만들어 주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프로듀서들이 그래서 다 노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거 안 되는 돈인데 계속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하면 결국 다치니까 제가 그래서 몇 번 노 했더니 또 소문이 퍼졌더라고요 그래서 작품이 아예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올 상반기가 아주 추웠어요 아주 보릿고개였어요 그래서 이제 컨텐츠에 포커스에 맞춰야겠다 싶어서 공연에 무조건 많이 올리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서 뮤지컬을 어떻게 더 여기서 미국 시장도 알아보고 한국 시장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맞는지를 진단을 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요즘은 한 7개에서 8개의 작품을 계속 리딩하고 독해 공연이라고 하죠 그리고 더 팀들이랑 더 시간을 좀 늦게 갖고 가는 방향으로 바꿔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은 한국전쟁을 다룬 뮤지컬인데 너무 우리나라 전쟁처럼 가면 미국 애들은 정말 싫어해요 보기 싫어해요 남의 나라 역사들 이런 거 미국 애들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전쟁을 미국 애들이 국미가 맞게 할까 해서 미국 미국 미군이 참여한 시간여행 같은 SF를 통해서 한국전쟁을 이렇게 서사식으로 보여준다듯이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60년대에 유명했던 킴 시터즈에 관한 내용을 지금 뮤지컬화하는 과정을 하는데 이게 영화사랑 이게 갑자기 다 붙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냥 아무도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소설책을 판권을 사서 뮤지컬을 만들어야지 갑자기 워너브라우스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넷플릭스가 또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2, 3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콘텐츠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가 생기고 그분들은 2023년을 보고 있고 그래서 요즘은 템포를 많이 늦춰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계속 프리랜서의 특징상 1이 없으니까 되게 조급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달은 나름 버텼는데 두 번째 달은 이제 막 돈도 없어지고 돈이 문제가 아닌 작품이 없으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미래가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던 사운드 디자이너님이 소주 한잔 먹다가 자기가 무슨 공사를 하는데 사운드 교회에 무슨 공사를 하는데 거기 스페인시 아미고 한 명 중이 감기 걸려서 다음 주에 못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할게요 그랬죠 하루에 100불 밖에 안 줬는데 괜찮다고 주시라고 그래서 한 6일 동안 거기서 공사장에서 시트랑 뚫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 아티스트에서의 디그니티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롯데에서 광고 촬영이 있다고 광고 촬영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왼떡이야 하고 그렇게 해서 학비 좀 더 벌고 그러니까 그때 참 조급했을 때 많은 오퍼들이 들어왔어요 되게 작은 돈들의 오퍼데 그때 만약에 제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걸 테이크했으면 아마 더 큰 기회가 오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제 뉴욕에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막 그냥 미친 척하고 뛰어다니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아까 이 슬라이드가 오늘 어르신들이 많은지 모르고 났는데 한국에 아픈 청춘들이 많잖아요 요즘 그래서 저한테 막 이메일이 와요 어린 친구들이 경찰이 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경찰이 되는 걸 어떻게 알아요 경찰이 되고 싶고 임용고시 합격하고 싶어요 그냥 보내요 어떻게 하면 꿈을 이뤄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엉덩이를 때라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의 고민을 쭉 있다 보면 고민만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 그런데 아픈 청춘들이 보아하니 실천을 하는 게 한국 청소년들이 조금 많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세팅해놓은 패스웨이 누가 어디서 가서 인턴 몇 번 하고 뭐 하면 취직이 잘 된다 큰 회사다 이런 거에 좀 많이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게 따로 있으면서도 그거가 원래 있던 길이 아니면 되게 되게 좌절하고 그냥 혼자 고민만 하다 끝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꿈을 잃지 않는 방법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날그날 생각나는 대로 영감을 곧바로 실천하는 게 꿈을 잃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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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